안녕하세요.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 비뇨과학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비운디 채널에 전리선 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전에 방광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오늘은 저는 비뇨기 계열 중에서도 주로 종양 암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암 중에서 전리선 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리선 암은 착한 암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아마 암에 대해서 들어보셨던 분들도 전리선 암은 좀 착한 암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리선 암이 과연 착한 암일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암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을 저도 계속 대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사망에 이른다는 건 결코 유쾌한 과정은 아니죠.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큰 고통 없이 정해진 삶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의사의 역할인데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전리선 암 중에서 조금 이렇게 진행된 전이 전리선 암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보통 전리선 암 그러면 조기 전리선 암 진단이 되면 로봇 치료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로 잘 완치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전리선 암이 다 행복한 결말을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덜 행복한 결말을 맞는 조금 진행된 전리선 암 환자분들이 그나마 조금은 덜 고통스럽고 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전리선 암은 진짜 착한 암일까요?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이제 암을 얘기를 할 때 암은 5년 생존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암이 진단되고 나서 치료를 열심히 하면 5년 동안 과연 생존하는가? 얼마나 많이 생존하는가? 놀라웠게도 1기나 2기에는 아주 국소 전리선 암은 상대 생존율이라고 해서 일반인에 비해서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의 생존율을 보여줍니다. 그런 착한 암을 알려진 암들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전리선 암, 그 다음에 갑상선 암, 고안 암 이런 암들은 굉장히 착한 암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암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무려 암인데요. 그죠? 암은 결국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소 전리선 암이야. 지역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되니까 이건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 1기나 2기 전리선 암보다 더 진행된 경기에서 발견된 암은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징적으로 전리선 암은 느리게 자랍니다. 느리게 자라다 보니 3기 전리선 암의 경우에도 치료 기간 동안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해 계실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완치를 못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보통의 전리선 암 치료는 남성 호르몬 박탈욕법이라는 치료법인데 남성 호르몬 박탈욕법은 암을 완치하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암의 진행을 느리게 만들고 호르몬 감속성이 있는 전리선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막을 뿐입니다. 결국 일정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더 이상 호르몬 감속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호르몬의 감속성이 없는 의학용으로 거세, 저항성, 전리선 암으로 모두 변하게 됩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던 그 2000년대 이전 시절엔 거세, 저항성, 전리선 암이 되어버리면 평균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8개월 이내에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경우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모든 암이 다 고통스럽지만 특히 전리선 암은 임파선, 뼈, 그리고 내장 장기의 전이까지 진행이 되면 대단히 아픕니다. 많이 힘들어하시고 심한 경우에 뼈의 전이가 되면 뼈 전이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고통뿐만 아니라 하반신이 마비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환자한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잘 치료돼서 5년 생존률이 100%에 육박한 1기 2기 전리선 암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기수의 전리선 암이 있다. 그렇다면 보시면 4기 전리선 암의 5년 생존률은 44.9%라고 2019년 국가 암 통계에서 확인됐거든요. 저희가 착한 암이라고 부르지 않는 상대적으로 못된 암이 있습니다. 흔히들 폐암, 폐암은 4기 폐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착한 암이죠. 그런데 이제 느린 암이 맞죠. 4기 전리선 암 환자가 죽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은 5년이 더 경과되고 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5년만 사실 게 아니라 더 긴 삶을 사셔야 되고 또 길게 사는 그 기간 동안에 덜 고통스러워하니까 덜 고통을 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진행된 전리선 암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전리선 암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남성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발생되는 암입니다. 또 남성에서 암에 연관된 사망률을 따졌을 때 무려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위험한 암입니다. 한국에서 전리선 암의 빈도는 현재는 4위에 해당이 됩니다. 남성 암 중에. 전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낮지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저희 나라만의 특성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인종은 코카시안 인종과 달리 전리선 암이 조금 적게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전리선 암에 대한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실제 남성 암 1위가 바로 전리선 암입니다. 똑같이 아시아 인종인데 일본에서는 현재 전리선 암이 1위 암이고 우리나라에서는 4위 암인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전리선 암의 진단 현황. 전리선 암의 진행이 느린 경우만 있느냐. 빠른 경우도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빠르겠느냐. 전리선 암의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데 전리선 암의 사망률이 높은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인가. 또 이렇게 3기 이상의 또는 4기로 불리는 전이 전리선 암은 어떠한 치료법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대표적인 치료로 알려진 전리선 암의 남성으로 온 박탈 육법은 어떤 거고 이 박탈 육법을 계속 받는 거와 그 다음에 박탈 육법을 한 2년 정도 받다가 중간에 멈추는 간헐적 남성으로 온 박탈 육법은 상대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드릴 거고요. 또 최근 전이 전리선 암의 PSMA라고 전리선 막항원이라는 그런 표지자를 이용해서 등장한 새로운 치료법.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치료법들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러한 전이 전리선 암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조금 더 덜 고통스럽고 조금 더 오래 사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치료법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바로 서양에서 남성 전리선 암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생기고 있고 그쪽 미국에서의 남성 암 사망률에 이외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펀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현재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보면 2015년에 남성암 중 저희 전리선 암은 발생률 5위였습니다. 2016년부터 4위로 확인되었고요.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의하면 한 10만 명당 65.6명 정도가 전리선 암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군별 주요 암종 발생 분유를 보시면 2019년 데이터고요. 65세 이상에서는 폐암 다음으로 전리선 암이 폐암이 10급전 6% 그 다음에 전리선 암이 17.3%로 결국 고령에서 전리선 암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좀 있으셔서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비앤젤님이 전리선이 뭐예요? 하고 물었는데 전리선은 구조적으로 남자에서만 있는 장기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정액 생산 공장입니다. 정액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식 능력을 갖춘 동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남성 수컷의 남성 동물이라면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정액을 만들어내는 장기인데 위치상으로는 방광 바로 아래 감자 모양의 구조물이고요. 이 전리선에 암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전리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PSA 수치가 높으면 경직장 초음파에서 정상 소견이라면 전리선 암의 가능성은 적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질문에 먼저 대답을 드리면 PSA 수치가 미국하고 우리 대한비뇨기 종양화케이션하는 정상 기준치가 좀 다른데 저희는 정상 기준치를 지금 3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4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3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되는 PSA 수치에서 3에서 14일 때 경직장 전리선 초음파가 정상 소견일 때 전리선 암의 가능성은 대략적으로 20% 정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5명 중에 1명만 전리선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PSA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높은 암에 대한 스페시픽 그러니까 특이로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PSA 수치가 높다면 저희가 전리선 암을 의심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면 전리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SA는 여전히 정확하고 강력한 암 표지자입니다. 전리선 비대증은 제가 오늘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서 다음에 아마 언급되는 여러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전리선 비대증은 암하고 다르고요. 전리선이 연령에 따라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정액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면 전리선의 조직들이 남성으로분의 영향을 받아서 단단한 결절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걸 전리선 비대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전리선 비대증은 요새 광고 많이 나오듯이 소변보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양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암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이제 그 다음 진행을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일본 전리선 암은 현재 압도적 1위입니다. 일본에는 위암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이 직장암이 세 번째고 폐암이 네 번째로 돼 있어서 전리선 암이 현재 1위입니다. 같은 동양인인데 왜 일본은 전리선 암이 1위고 한국은 전리선 암이 4위에 불과할까? 방법은, 아 그 차이는 오랜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영남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고영희 박사님께서 이 연구를 진행을 시켰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2013년 일본에서 전리선 환자의 73.5%가 PSA 선별검사를 통해서 진단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PSA 선별검사가 그만큼 일본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같은 기간 내에 한국은 전리선 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약 25%만이 PSA 선별검사에서 진단이 됩니다. 그럼 PSA 선별검사에서 진단되지 않으면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아세요?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뼈에 전이가 있어서 통증이 생겨서 오거나 다른 임파선이 커져 있어서 확인돼서 오거나 이렇게 해서 진단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50세 이상의 남자의 약 75%가 PSA 검사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한국은 2010년 통계에서 40세 이상 남자의 단 7.28%만이 PSA 검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얘기했지 PSA 검사가 전리선 암에 아주 특이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PSA가 높다면 저희가 전리선 암을 예측하고 전리선 암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경결이 만져진다면 이런 경우에 적극적인 조직 검사를 하면 단지 20%가 아니라 더 높은 퍼센테이지에서 암이 진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멀티 파라메터 MRI라고 해서 다변수 MRI라는 영상 기법이 계속 발달해서 영상으로도 전리선 암 유물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높은 진단률을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KC님께서 전리선 비대증으로 초음파를 보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검진 목적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초음파 검사는 최근에는 급여 기준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지 아 나 궁금해 나 전리선이 얼마나 큰지 단지 알고 싶어가 아니라 비뇨의학과 의사가 배뇨 증상으로 인해서 전리선 비대증에 대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궁금해서 과능 검사는 급여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일정적의 증상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증상을 나타낼 때 국제전리선 증상 점수표라는 그런 표를 이용해서 자가설문지를 하는데 최소 8점 이상의 배뇨 증상이 있어야 저희가 전리선 비대증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초음파를 급여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답변을 드려볼까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이 PSA 검사가 7.28%밖에 안 될까요?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저희 PSA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PSA를 포함시켜달라고 국가의 보건복지부죠. 수없이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 PSA가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암에 비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라는 미국 데이터를 인용해서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급여체계에서 PSA는 검사 비용이 만 원이 채 안 되는 아주 극히 저렴한 검사법이거든요. 이 검사 항목을 하나 추가해서 검사해서 많은 환자들의 전리선암이 먼저 조기에 발견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저희 나라에서는 사망률이 미국 데이터보다 더 낮게 좋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현재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PSA 검사를 하겠다고 환자,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죠. 일반인들이 요청하지 않는 다음에야 PSA 검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2년마다 국가에서 해주는 국가암검진 항목에는 전리선암에 대한 PSA가 없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PSA 검사를 통해서 PSA가 높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얘기했던 대로 약 PSA가 높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했을 때 5명 중에 4명은 전리선암이 아닐 수도 있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조직검사가 진행됐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멀티, 다변수 자기공명 영사 촬영이라는 멀티 파라미팅 MRI가 큰 역할을 하게 됐는데 멀티 파라미팅 MRI가 비기버로 검사를 하면 비용이 한 120 정도 나오는데 급여로 하면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의 검사거든요. 이전에는 MRI 자체가 다 비급여였죠. 그러니까 전리선암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 MRI 검사를 하고 조직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니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급여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PSA 수치가 높고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멀티 파라미팅 MRI를 급여로 찍고 그리고 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MRI를 급여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MRI를 찍고 MRI 결과에 따라서 조직검사 여부를 상의해서 저는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불필요하게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 수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 MRI에서 보이는 특정 부분을 더 명확하게 조직검사 항목에 포함시키므로 인해서 이전보다는 전리선암이 진단될 수 있는 확률, 정확도가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PSA 선별검사를 계속하면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 74세 연령의 전리선암 환자의 환자 사망률을 64%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도 2018년 알버트 등에 의해서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나라에도 국가안검진 항목에 이 PSA가 조금 포함되어서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2019년 인식조사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대한비뇨기학회에서 40대 이상 남성 중에 약 80%는 아예 전리선암검진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빈욕위학회에서 우리 여러 비뇨기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검사는 이런 증명된 이론이 있으니 이런 검사를 이용하면 더 유용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럽빈욕위학회에서 첫 전리선 조직 생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멀티파라마팅 MRI 자기 공모의 영상 촬영을 미리 시행할 걸 이미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파라마팅 MRI는 평가하는 점수표가 있거든요. 3점, 4점, 5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점 이상이라면 그러면 조직검사를 하자. 그리고 2점 이하라면 그러면 환자랑 상의해서 조직검사를 생략할지를 결정하고 환자가 난 좀 생략하기를 원한다면 다음 추적검사에서 PSA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가이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뿌리 깊은 나뭇잎 맞습니다. 검진을 조금 항목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 의견을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 의견에. 전립선에 대한 MRI의 보험급여기준은 2019년 10월 23일 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직장 수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고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에서 이상이 있는데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경우 그 다음에 혈중 PSA 또는 관련 인자 뭐 프리 PSA 레이셔라고 해서 유리 PSA 비율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SA 밀도, PSA 속도, 그 다음에 파이라는 이런 검사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법들이 모두 다 PSA에서 파생된 파생검사법들이고요. 여기서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PSA가 급격하게 상승된 경우에 해서는 저희가 전립선 암의 MRI를 보험급여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해당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한테 조직검사 전에 MRI를 급여로 하고 있습니다. PSA에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현재 시아버지께서는 사기시고 뼈까지 전이 돼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방송이 쭉 뒤에 가면 사기 절삼에 대한 치료와 안내를 하면서 아마 그 언급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DSJSRHKK님께는 잠시 방송을 조금 더 들어주시면 제가 꼭 그 질문에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SA 검사는 비뇨과과가 아닌 어떠한 가정과과가나 내과 어디과에 가서도 다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쉽게 의사가 처방을 내고 검사를 다 하실 수가 있고요. PSA 검사는 40세 이상에서는 어디든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여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진행 속도가 아까 느리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전립선 암의 진행 속도는 상대도 진행 속도가 빠른 폐암에 비해서는 느린 게 맞습니다. 전립선 암은 갑상선 암, 유방암과 같이 치료 5년 생존률이 거의 90%잖아요. 하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암이 아닌 건 아니. 말기 암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한 3, 4년은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사시다 뿐이지 암이 생명을 아삭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 아닙니다. 또 전립선 암의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주 극초기의 전립선 암은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스웨덴 같은 이런 모든 의료가 복지화되어 있는, 무료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에서 많이 선택하는 치료법인데 거기는 적극적인 관찰을 하는 군들이 많습니다. 전립선 암은 글리슨 스코어라고 불리는 전립선 암의 점수 등급이 있거든요. 6점부터 시작되는데 6점, 7점, 8점, 9점, 10점이 있습니다. 6점은 제일 낮은 점수죠. 6점이면서 양성코어에서 3분의 1 미만이고 각 코어에서 50% 이하이고 전립선 암이 2배로 증가되는데 걸린 시간이 따져봤더니 3년이 넘은 경우 그 다음에 속도가 1년에 2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돼서는 그냥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만약에 PSA 더블닝 타임이 3년보다 더 짧아지거나 PSA 속도가 1년에 2보다 높아진다면 그러면 다시 치료를 한다라는 이런 기준을 갖고 하기도 합니다. 그걸 저희가 적극적 관찰, 액티브 서벨런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립선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된 경우가 국내에는 더 많습니다. PSA 선별검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보면 4기로 전의 상태에 진단되는 환자 비율이 저희 나라는 15에서 20%입니다. 무려 4기입니다. 뼈전이나 이미 내장장기나 아니면 이런 임파선 전의가 이미 진행된 경우를 얘기하죠. 미국에 서데이터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4기 전의 상태에 진단되는 환자의 비율이 6%밖에 안 되거든요. 압도적으로 저희가 많죠. 4기라고 하면 주의조직까지 침범한 골반 임파선을 포함한 뼈, 타장기, 내부장기에 전의된 걸 4기라고 우리가 합니다. 저희 대한비뇨의학재단하고 비뇨기종양학회가 전리산암환후건강증진협회 소속 전리산 환자 212명 대상으로 선생님께서는 진단 당시의 전리산이 몇 기셨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약 47%가 이미 3기 이상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조기 진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만큼 PSA 검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전리선에 국한되어 있고 부만다가 좋은 경우는 5년 생존이 높지만 임파선 전의가 있으면 적게는 30%, 많게는 50%, 원격 전의가 있다면 20%에서 30%, 특히나 내장 전의까지 있다면 굉장히 더 빠르게 암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존이 좀 낮습니다. 또 미국 대응병원의 경우에는 전리산 환자를 위험군으로 나눠봤을 때 위험군을 따지는 기준이 있거든요. 글리슨 전수가 이제 8점, 9점, 10점이 되는 걸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이건 고위험군의 퍼센테이지가 미국에서는 3에서 11%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위험군 환자가 14에서 24%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는 약간의 인종적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위험군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보다. 저희는 고위험군이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섬멸검사를 하면 미국 사람들보다 더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조금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리산 암 중에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전리산 암이 있는데 특히나 전리산 소세포암이라는 약한 1% 이내의 전리산 암이 있는데 매우 빠릅니다. 제가 이제 증례도 안내 드릴 건데요. 이번 방송 중에. 재환자 중에 전리산 소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가 한 분이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사례가 있어서 그걸 한번 들고 왔습니다. 또 전리산 종양 중에 처음부터 신경 내분비 암으로 분류된 경우가 약 2% 정도 있는데 이분들도 빠릅니다. 또 원래는 선암이었지만 호르몬 박탈료법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은 거세조항성 전리산 암으로 변하면서 신경 내분비 암으로 변환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거세조항성 전리산 암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빠른 진행 속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전리산 암이 조금 위험하고 좀 걱정이 좀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전리산 암 미국과 유럽에서 발병률은 1위 그리고 사망률은 2위에 해당되는 대단히 위험한 암입니다. 저희 통계청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저희 전리산 암 사망률은 낮기는 하지만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 통계청 남녀 사망 원인의 암이 압도적으로 1위인 건 아실 거예요. 보시면 남자, 여자 모두 공의 암이 압도적으로 사망 원인의 1위에 해당되죠. 이 중에서 전년 대비 빠른 속도로 사망률이 증가되고 있는 암이 보이실 겁니다. 전리산 암입니다. 7.2% 전년 대비 저희가 예측하건대 결국은 저희 전리산 암은 2030년이 넘어가면 1위 암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요. 그리고 점점 지금 정도의 그런 어떤 진단율을 보인다면 PSA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 보급되지 않는다면 높은 기수로 진단되는 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가 전리산 암으로 사망하실 겁니다. 전리산 암은 잘 드는 약이 있답니다. 뭐 거세 저항성 뭐 이런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만으로도 진행된 상태에서 오는 전리산 암도 아주 빠른 폐암과 달리 약 한 3년, 4년까지는 암에 의한 고통 없이 생존 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제가 강조했듯이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암을 완치시키는 치료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결국은 언젠고 거세 저항성 전리산 암으로 암이 변하게 되고 결국은 이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세 저항성 전리산 암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잘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관장하는 시상하부 뇌아수체라는 장기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고환 쪽에 그 다음에 부심피질 쪽 이런 쪽을 저희가 약재로 조절해서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몸에서 기저 레벨 밑으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보통 50레벨 밑으로 우리가 떨어뜨립니다. 보통 정상적인 남성 호르몬 레벨이 한 300 이상은 다 나오거든요. 50미터로 떨어뜨리면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 되는데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하게 되면 이게 환자분들이 그냥 다른 항암한 치료하고는 달리 다 편안하게 지내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항암치료와 달리 훨씬 편안한 치료는 맞습니다. 월카락이 빠지거나 아니면 구토를 하거나 항암치료에 의해서 어떤 감염의 위험도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 부작용으로 갱년기의 증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인 폐경에 들어가면 얼굴 화끈거림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호르몬 박탈요법이라는 남성에서 생길 수 있고요. 유방이 커질 수도 있고 성형이 감소되거나 발기부정이 당연히 나타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골밀도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하도록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체중 변화나 콜레스토리스 증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우울증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공황장애나 이런 걸 치료받는 분의 경우에는 그런 공황장애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치매 위험들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실제로 있어서 치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전리선암은 일단 가장 잘 듣는다고 알려진 호르몬 박탈요법이 기본 치료입니다. 그런데 호르몬 박탈요법보다 추가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짧게나마 같이 하는 방법 또 아비라테론이라는 경구용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같이 하는 방법 또 엔절루타마이드나 아파루타마이드 같은 경구용 남성호르몬 억제요법을 같이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호르몬 박탈요법만 해야 되는 경우와 이러한 약재를 병합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어떤 차이 있느냐 진행되도록 더 많이 진행된 경우 진단 당시 진단돼서 이미 전이병소가 단지 한 군데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뼈 전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밑에 보이는 이러한 병역요법이 훨씬 더 환자의 생존율을 더 올린다는 보고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단지 조금 더 진행된 단계 전이 전리선암으로 진단된 분의 경우에는 호르몬 박탈요법만 하면서 기다려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에는 저희 급여 기준이 항상 걸리죠. 저희는 심평원에서 적극적으로 의료를 통제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급여 기준에 걸리는데 이게 급여가 되기는 하지만 급여되는 항목 퍼센트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정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치료하면 꽤 큰 비용을 환자분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건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NCCN이라는 미국에 있는 31개의 암센터의 연합체입니다. 미국에 있는 31개의 암센터의 연합체들이 매년 모여서 각종 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은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의사들이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NCCN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 NCCN 가이드라인에서 따온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호르몬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전립선 암 환자에서 현재 전의가 없다면 치료 없이 지켜봐라. 이게 가이드고요. 그리고 전의가 있다면 그러면 호르몬 박탈료법, ADT가 호르몬 박탈료법인데 호르몬 박탈료법을 하던가 아니면 다음과 같은 걸 같이 병행해라.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 페이지의 내용이 바로 이 가이드라인을 얘기한 겁니다. 전립선, 잠깐 질문 들어온 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제거술로 로봇 수술할 예정입니다. 예우는 어떨까요? 암이 완전히 제거되는지요? 조직검사에서 24군데, 8군데 암이 나왔다고 합니다. PSA 수치는 18 정도고요. 뼈 수술도 할 예정입니다. PSA 수치가 20이 넘지 않으면 아마도 뼈 스캔에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김지원님이 질문하신 해당되는 이 사례의 경우에는 로봇 수술할 경우에 암이 완전히 제거될 확률이 여전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상에서 나온 전립선 변기가 2기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했더니 3기 전립선으로 나오는 환자가 저도 경험을 합니다. 당황스럽지요? 환자한테 아우, 영상에서 2기입니다. 뼈도 전이가 없고 이건 로봇 수술 제가 잘 해드리면 그러면 충분히 완치, 높은 퍼센트의 완치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치료해 봅시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해석하게도 조직검사에서 3기가 나오는 거죠. 3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립선 피막을 암이 약간 뚫고 나갔다. 또는 전립선 주변에 있는 정랑이 전립선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정랑에 전립선이 암이 침범했다. 이러면 3기가 됩니다. 그럼 3기가 되면 아주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기 전립선 암으로 나온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술한 이후에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방사산 치료를 병행을 하면 아주 높은 완치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술할 예정이시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잘 받으시고요. 설사 3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치료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해당 부위에 방사산 치료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성으로 박탈료법을 하면 그러면 가장 좋은 예우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지원님의 대답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전의가 동반된 더 높은, 더 많은 부위로 전의된 암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호르몬 박탈료법에 대해서 결국 호르몬 박탈료법을 하는 게 아니라 항암 화학요법을 병행하든가 아니면 아비라테론을 병행하든가 아니면 엔젤르타마이드나 아파트라마이드를 병행하든가 하는 것이 더 예우에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각각의 데이터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ECUG3805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동부암그룹 이런 거예요. 동부암그룹에서 3805번째 임상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임상시험을 해서 이게 호르몬 박탈료법을 시행한 군과 호르몬 박탈료법의 항암 화학요법을 병행한 군 이 항암 화학요법은 도세탁세를 얘기합니다. 도세탁설 항암 화학요법을 병행한 군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17개월 정도 더 사시더라 라는 거예요. 겨우 17개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존률을 연장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건 단지 생존률을 연장만 보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있다 이후에 생존물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생존률이 연장되는 걸 보면 대저군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생존률 연장되는 건 이것부터 조금 더 위에 이렇게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사망하는 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간, 이 비어있는 이 구간이 중요한데 이 비어있는 이 구간이 뭐냐 그러면 환자분의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걸로 저희가 프로게이션 프리 서바이벌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진행하지 않는 무진행 생존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기간을 늘려준다는 거예요. 무진행 생존기간을 늘려준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걸어다니고 산책하고 누구랑 만나고 대화하고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상태로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는 얘기니까 단지 17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 기간도 연장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딸기님이 얘기하는데 전리선염이 암으로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라라수인님이 지금 질문하신 게 있어서 이것도 한번 답변하고 넘어가 볼게요. 아버님께서 작년 7월에 전리선 3기 말 PSA 100 정도였고요. 뼈전이 넘쳐 수술을 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PSA가 0.1로 수술하셨는데 잘 관리가 되셨거든요. 다행이셨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0.2가 나오시고 6월에 MRI 뼈검사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지요? 저희가 3기 전리선 암에서 수술한 이후에 바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지연시켜서 나중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로 치료 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는 건 현재로서는 더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환자의 경우에도 수술하고 나서 바로 한 달 내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딜레이시켜서 지연시켜 방사선 치료하는 환자가 있는데 절대적인 건 환자가 수술한 이후에 어느 정도 요실금이 조절되는가에 따라 달라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요실금이 심한 경우에 요실금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고정돼 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실금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를 당장 서두르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의 질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PSA로 얘기하면 PSA가 수술하고 0.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좋다고 얘기합니다. 안 합니다. 방사선 치료 기다려보자고 얘기를 해요. 잘 기다리셨고요. 이번 달 0.2가 나왔다면 0.2보다 나온 수치가 적어도 두 번 연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배로 증가되는 PSA-DT라고 하는 두 배로 증가되는 시간이 혹시나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두 배로 증가되는 시간이 짧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당겨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PSA 수치가 0.2보다 더 높은 수치로 적어도 두 번 이상 나오게 되면 방사선 치료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성님 질문하 검진에서 PSA 높을 때 전류선 암과 전류선 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라는 건 PSA가 높은 게 전류선 염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직장 수지 검사도 하고 멀티파란트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자기 공부 영상을 통해서 암과 전류선 염은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전류선 염은 우리가 소변검사에서 백결과 나오듯이 염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적인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도세탁세의 경우에는 18주 정도의 치료기간을 갖고요. 현재 급여의 5%만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직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은 병행요법이 되겠습니다. 아비라테론을 병행하는 경우는 라티튜드라는 연구에서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한 17개월 정도 생존율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행 위험도 이게 무진행 생존율을 높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한 34% 정도 감소됐는데 2년 정도 치료를 하고요. 급여의 한 30% 정도가 환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환자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호르몬 박탈료법에 엔젤루타마이드나 아파루타마이드를 병합하는 건 최근에 급여 인정이 돼서 지금 인정이 되고 있고요. 역시 급여 30% 정도의 환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박탈료법을 조금 진행되지 않은 전립선 암 환자에서 한다고 했죠. 이때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 박탈료법에 의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2년 이상 호르몬 박탈료법을 꾸준히 유지했던 환자의 경우에는 간헐적 호르몬 박탈료법을 해보도록 권합니다. 간헐적 호르몬 박탈료법을 하면 일단 호르몬 박탈료법에 사용됐던 약을 안 쓰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호르몬 박탈료법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들 갱년기 증상, 근육 퍼센테이지가 감소되는 것, 체력이 저하되는 것, 골밀도가 저하되는 것, 우울증하는 것들이 모두 다 감소가 될 수 있고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르몬 박탈료법을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아주 주기적인 PSA 추적 검사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PSA 수치가 우리가 올라가면 다시 박탈료법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결국은 호르몬 박탈료법을 한 군에서 더 사망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서 의사는 상의하면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호르몬 박탈료법을 제가 이렇게 면밀하게 해보면 박탈료법에서 저는 그걸 스위치오프, 스위치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위치오프 단계, 호르몬 박탈료법에서 호르몬 안 쓰는 단계에서 환자분들이 한 1년에서 2년까지 쫙 지내시면 굉장히 행복해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치료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이병소가 발견되지 않은 거세저항성 전례소암의 치료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PSA가 두 배로 되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 치료를 달리해야 되는데 아직 전이병소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르몬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PSA 수치가 2보다 높게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거세저항성 전례소암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PSA가 올라가는 속도가 두 배가 되는 게 10개월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이병소가 보일 때까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전이병소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PSA가 두 배가 되는 시간이 10개월보다 짧으면 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런 아프타타마이드, 달로타마이드, 엔젤루타마이드 같은 그런 옵션들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호르몬 박탈요법을 못 쓰니까 다른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된 경우에 급여 기준으로 이런 M0 CRPC 환자에서는 지금 현재는 에스카계를 거세저항성으로 나오게 되면 전이병소가 없으면 지금은 저희 급여 기준은 계속 지켜보는 쪽으로 돼 있어서 이런 치료를 하려고 하면 조금 환자분들의 비용을 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전이병소가 이미 발견됐어. 그리고 이미 거세저항성이에요. 더 이상 듣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결국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 중에서 주사를 맞는 주사를 맞는 황체 호르몬 자극 주사 그거 하나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세포독성 항암화학약제인 도세탁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DSJ-SRH-KK 님도 현재 이런 항암치료를 하고 계시라는 건데 이런 항암화학약제를 지금 쓰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직은 호르몬 박탈요법만 하고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더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뼈에 전이가 돼서 고통이죠. 뼈가 전이가 되면 아프거든요. 아픕니다. 뼈 전이는 아파요. 그런데 뼈 전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치료법은 방사선 치료를 해당되는 뼈 전이가 국소적이라면 해당되는 뼈 전이의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에 단순히 28번씩 하는 통상적인 방사선 치료 말고 사이버나이프처럼 간바나이프처럼 아주 고강도의 방사선 치료하면 고통이 빠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뼈 전이로 한 통증은 그러한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족으로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진행돼서 이미 박탈요법이 안 들어서 거제는 장성으로 갔다고 치면 그러면 항암화학노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2차 호르몬 경구용 억제제를 드시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결국 규칙적으로 환자분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치료에 병행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력운동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드시다고 근력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거나 가만히 누워계시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제가 암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 육류 섭취, 붉은색 육고기 먹으면 위험화되는데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단백질 섭취가 이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분한테는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식이섭취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돼요. 특히나 말기암으로 갈수록 식사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암환자의 경우에 산정특례라는 게 내에서 저희가 급여인정을 받으면서 식이요촉진제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당뇨가 없다 그러면 이런 식이요촉진제들은 환자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못 드시는 경우에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영양성분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고요. 처방 없이는 유케어 같은 약을 살 수가 있고 처방을 받아야 된다면 하모닐리안 같은 걸 의사처방으로 하시면 훨씬 고농도의 영양제제를 경구용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진행을 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아비라테론 엔자르타마이드 같은 것들 2차 호르몬 경구용 억제제로서 우리가 거세조항성 전립성 암 환자한테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대로, 저희 승평은 급여기준대로만 따른다면 도세탁세를 먼저 쓰고 도세탁세를 듣지 않는 경우에 그때 2차 호르몬 경구용 억제제로 가면 급여기준을 계속 5%만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큰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비라테론이나 엔자르타마이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환자의 진행을 무진행으로 낮추면서 생존률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전이병소까지 있는 거세조항성 암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시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치료가 다 듣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급여기준대로 되지 않지만 면역치료제로 면역세포치료라는 게 있고요. 라디움 223이라는 핵약치료 같은 것들이 도입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이런 치료들은 생존률 증가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생존률 증가 효과만 있을 뿐인데 그래도 그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2개월, 3개월의 짧은 시간을 생각되지만 저는 암환자를 보니까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내가 충분히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2개월은 굉장히 기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가 분명히 그분들한테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NCS장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병소에 대한 것도 NCS장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치료를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치료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도세탁셀 치료 전에 이미 아비라테론이나 엔젤타마이든 걸 먼저 2차 호르몬 억제제를 먹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도세탁셀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치료가 인정되지는 않네요. 이번에 인정된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PSMA 6.17 그래서 PSMA라고 전이성 거세조항 전이성 암의 치료에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작년 아스코라고 미국에서 암 임상중앙학회 열리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거고요. 신문기사에 이게 6월에 나왔었는데 이게 환자의 생조림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나왔고 저희 나라에서도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비뇨과학과의 곽철 교수팀이 바이오벤처기업과 함께 이러한 표적 치료제를 연구와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들이 조금 더 개발돼서 환자들한테 적용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스코에서 발표한 발표 자료를 영어자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우리가 생조률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OS가 생조률이 전체 생조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SMA 치료를 했더니 전체 생조률이 올라갔더라.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은 군이 약 11.3개월이었는데 15.3개월로 약 4개월 정도 생조률을 올렸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여기 보시면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 빈 공간이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지내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귀한 공간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환자가 치료를 통해서 비록 생조률은 적게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증가되지 못했죠. 4개월이니까. 하지만 진행되지 않는 기간을 충분히 늘려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기나 4기 전립선암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진단되지 않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기나 4기로 진단된 환자분들도 보다 적극적인 치료에 임하셔서 조금 더 무진행 생존기간을 늘리시고 그리고 생존기간의 연장을 보셔서 좋은 분들과 조금 더 소중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애써 힘들게 고통받는 모든 전립선 환자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의사가 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